결혼할 때도 원래 이제 혼인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허락받기 예식장을 알아본다 이런 것 같지만 법적으로 혼인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의 이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 의사의 합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목적 그런 핑계가 있기는 했지만 아내도 남편도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위장이든 뭐든 간에 이혼을 하는 거에 합의를 하자 라고 해서요.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해요. 그럼 이 사건처럼 위장 이혼을 했는데 연락 두절이 된다. 이래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위장 이혼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관련 사건들을 진행을 해보면 정말 고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혼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무효인데 그것은 어렵고요. 다만 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혼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도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게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내가 이혼 의사를 내가 속아서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내가 속았다. 이걸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런 사이에 3개월은 훌딱 지나가버리거든요. 변호사를 만나서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혼을 한 경우에는 취소가 굉장히 어렵고 무효는 더 특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미 이혼한 것을 무효나 취소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한테 서류상 이혼을 하자. 권유한 거예요. 아내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남편이 부탁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사람 변하지 말자. 그래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잘 왕래하다가 나중에는 뜸해지다가 왕래를 안 한 경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해서 남편을 찾아가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동굴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속았다고 하면서 남편과의 여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아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미 서류상 이혼이 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이게 혼인은 또 무효랑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정말로 서류상 위원, 위장위원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수자하는 게 어떻냐.